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도자의 신념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지금 보면은 윤 대통령께서는 선거 부정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결정이 나라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지도자의 신념이라는 것이 수천만의 이런 국민들에게 후손까지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례를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여러분들 수상을 보면 배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지금 한참 투 스테이처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두 국가 해법에 EU가 두 국가 해법을 검토한 네타냐후 정권의 제재를 검토하고 있고 영국이 실망스럽다고 그렇게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두 국가 해법 사람들은 깊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긴 것 자체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그냥 지금 당장 가자의 팔레스타인들이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는 것이 마음 아프니까 두 국가 해법을 선택해가 그냥 휴전해서 끝내라 이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단 있는 지도자가 한국에는 있을까 싶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10월 7일 테러가 발생해가지고 1천 명 넘는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민간인들이 죽음을 맞은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홉 번 이런 부정승을 당해가지고 국정이 완전히 유린된 겁니다. 가짜 대통령에다가 가짜 국회의원에다가 가짜 시도지사 가짜 시장군수구청장 가짜 교육감 가짜 기초위원 가짜 강력위원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여러분 침략보다도 대한민국 침략이 훨씬 더 가혹한 겁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이게 부정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정의롭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침묵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종원을 구하고 백성들이 참정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조차도 본인이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직을 행사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대통령을 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하마스를 살리는 대안을 두 국가의 해법을 여러분들 그냥 건사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내 차냐고 함께 여러분들 압력을 가하고 이스라엘도 내부의 대모를 통해서 빨리 휴전해라 빨리 휴전해라 그렇게 야단이 있는 겁니다. 그게 대중입니다. 내 차냐고가 편할 생각이면 아이고 좋습니다. 두 국가의 해법 받아들이면 되죠. 그걸로 이스라엘이 끝장나는 겁니다. 왜 테러 집단한테 매일 수시로 공격당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세를 추종하기에 앞서 가지고 어떤 사회현상에 대해서 관찰자 입장에서 굉장히 명료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남나라 문제지만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한겨레신문 기자입니다. 기사인데 유럽연합이 두 국가의 해법에 거부하는 네타냐우 정권 제재에 검토하고 있다. 아무도 진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의는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당장 뭐죠? 편해지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우 이스라엘 수상을 그냥 악마화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악마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가는 거죠. 아마 국내 다른 논평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트위터에 이스라엘 여러분들 총리실을 방문해 보니까 바로 얼마 전에 1월 20일 날 3시 17분이니까 아주 얼마 안 됐네. 네타냐우 씨가 총리가 발표한 입장문이 있습니다. 그 입장문이 이렇게 총리 네타냐우 에 의한 입장문 이렇게 나오거든요. 국제사회가 덜 끓고 바이든이 압박을 가하고 유럽이 뭡니까 압박을 가하고 유엔까지 나서 가지고 뭐죠 개림안을 하고 그렇지만 하마스를 제거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날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런 가자 전투에서 숨진 이스라엘의 젊은 병사들의 죽음은 다 헛된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한 번 보니까 나라를 지키는 국가 수반이 어떻게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악과 절대 타협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마스를 이번 기회에 뭐죠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휴전을 받아들여 가지고 두 국가 헤포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냥 매일 뭡니까 로켓포를 맞을 정도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강단 있게 마지막과 여름 해결책을 관철시킬 수는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전선과 모든 분야에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테러리스트에게도 면제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가자지구와 레바논 시리아 그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면 우리는 그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인질과 관련하여 우리는 오늘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110명의 인질을 본국으로 돌려보냈으며 우리는 그들 모두를 돌려보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목표 중 하나이며 인질 구출하는 것이 전쟁의 목표가 하나고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이 전쟁의 목표 중에 하나죠. 나는 이 일을 24시간 내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저는 하마스 괴물들의 항복 조건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하마스는 우리의 인질 석방 전쟁 종식 가하자 지구에서 우리 군대 철수 누크박 쪽의 살인자와 강간법 석방 하마스를 그대로 두는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휴전할 테니까 인질 풀어줄 테니까 이거 받아들이라 이야기죠. 우리가 이에 동의한다면 우리 병사들은 헛되이 쓰러졌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에 동의한다면 우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치인이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냥 타협합니다. 다음 일은 네 몰라요. 그래서 일은 뭡니까 핵 개발 안 한다고 그냥 뻥치고 돈 주고 햇볕이 찢는 정책인이 뭐니 해가지고 오늘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게 대부분 모두 정치인들이 선택할 건데 내탄야가 딱 거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마스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전쟁 못 끝낸다는 거지 않습니까 국제사회가 들고 일어나도 뭡니까 너희들이 우리 안보를 책임질 줄 거냐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난민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며 다음 10월 7일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안보에 그러한 치명타를 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전쟁 끝내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휴전 받아들이게 되면 제2의 10월 7일 사태 제3의 10월 7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단 있게 신념 있게 뭐죠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지도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지도자들 보고 이런 것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발치해도 못 갑니다. 나라가 9번 부정승을 당해 가지고 10번째 부정승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한 사람도 뭡니까 입에 안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허우대만 멀쩡해 가지고 폼만 잡는 정치검사 출신의 운영한 남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덩치값은 전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덩치값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2회 3회 10월 7일 침략이 계속 일어날 건데 내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그것을 방치하겠느냐 나는 못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제사회가 덜고 일어나더라도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편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옳고 그런 문제에서 본 겁니다.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마스가 제안한 조건은 승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간단한 점을 강조합니다. 완전한 승리만이 하마스의 제거와 우리 인질들의 귀환을 보장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0월 7일 여러분들 대량 학살을 당하고 젊은 여러분들 군인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마스를 제거해야 이스라엘은 나라가 존립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처럼 흐리멍텅하게 처리 안 한 겁니다. 핵문제를 이렇게 강단 있게 한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전시나 이때 볼 수도 있겠느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나는 주말 대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깊은 감사를 피하며 이를 바이든 대통령께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의 사활적인 이익을 강력히 주장할 것입니다. 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쟁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고 가자지구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우리의 계리를 강조했습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한 번 피를 뿌렸으면 됐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절대 우리가 피를 뿌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거둔 이후에 하마스를 제거한 이후에는 테러 자금을 조달하거나 테러 교육을 제공하나 테러리스트를 보내는 단체가 가자지구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마어마하게는 중요한 정치인이 이 정도의 소신과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보안 통제하에서 비무장돼야 됩니다. 나는 요르단강 서쪽의 모든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완전한 안보 통제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총리로서 국제적 국내적으로 큰 압력에 직면하여 이러한 입장을 강력하게 옹호해 왔습니다. 나의 주장은 이스라엘의 실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 국가의 설립을 수년에 거쳐 막아온 것입니다. 저는 제가 총리로 인한 이를 강력히 주장해 나갈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리더십을 보여야 되며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말해야 될 겁니다. 더 이상 테러 집단에 의해서 10월 7일 대량 학살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마스가 제거가 돼야 되고 가자지구의 모든 비무장화가 돼야 그래야 여러분들 이번 전쟁에서 시생된 군인들의 여러분들 가치가 인정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은 서구의 주류 언론들이 거의 안 싫을 겁니다. 누구도 자기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자기 문제를 못 챙기면 한동훈 씨나 윤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라가 9번 정도 이런 부정선거를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가 됐는데 10번째 부정선거가 너무나 여러분들 명확한데 본인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3번이나 부정선거를 당했을 때 다 한 번도 이런 이야기하지 않고 입을 다 다물고 그다음에 총선에 승리하겠다고 뭡니까 이야기하니까 그걸 제정신이라고 보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게 비겁한 겁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어떻게 여러분들 뭐죠 훌륭하게 보이겠습니까 훌륭하게 안 보이는 거죠 제 눈에는 너무나 위선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선거 문제에 대해서 뭡니까 한마디도 안 한 대통령이 총선을 어떻게 이깁니까 선거 문제에 대해서 뭡니까 하나도 이야기하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선거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부정직하고 너무나 뭡니까 부정의한 인간들인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지금 망치는 서울법대 출신들이라고 나라의 존망이라는 것이 지도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한 번 도둑질 당했으면 그런가 보다 그런데 9번을 동행했고 전번에 이런 6번을 당하고 본인 하에서 3번을 당했는데 그 입 다무는 것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도 힘듭니다. 그렇게 입을 다물기도. 그런 차에 이제 이렇게 야단법석이 나왔으니까 책임의 더 큰 몫은 한동훈 씨가 지어야 되지만 그래서 개싸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개싸움. 개싸움 할 때 한동훈 씨 꿈도 야무지다 이야기죠. 4월 10일 총선 이후 니가 국민의힘에 어떻게 있냐 이야기죠. 당장 모가지가 날라갈 건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 문제 다루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그렇게 1부가 끝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병호 tv에서 한 2개월 정도 됐네요.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 아주 잘 쓴 기독교 관점에서 세계 역사의 그런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이 도둑놈들 시리즈는 지난 6월 달에 모두 다섯 권 이렇게 왕관이 됐습니다. 부정선거를 해부한 이 책이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